지금부터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양대축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5년간 160조 원을 투자해서 일자리 190만 개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먼저 문기혁 기자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자해 19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입니다. 먼저 디지털 뉴딜에는 2025년까지 총 사업비 58조 2천억 원을 투자해 90만 3천 개의 일자리를 만듭니다. 디지털 경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데이터, 네트워크, AI 등 일명 DNA 생태계를 강화하고 교육 인프라를 디지털로 전환합니다. 또 비대면 의료와 비대면 근무 등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고 도로 항만 등 SOC 관리 체계와 도시 산단 물류 체계의 스마트화도 추진합니다. 그린 뉴딜에는 2025년까지 총 사업비 73조 4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 65만 9천 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를 녹색으로 전환하고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를 확산하는 한편, 기후변화와 환경 위기에 대응해 녹색 산업을 육성합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뒷받침하는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에는 28조 4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을 목표로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구직 촉진 수단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도 해소합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그린 인재를 양성하는 등 사람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KTV 문기영입니다.